안녕하세요 지금 다이나믹스의 김준씨하고 장문씨를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김준씨 바닥자니까 바닥대의 추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공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준씨 바닥대의 추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무원은 한 사람 중에 만난 그 사람이 바람도 위에 눈물을 덮어줘 왔다라 사라져라 공주장의 한 사람은 공주장의 한 사람으로 전하구 끝까지 전하구 끝까지 다음 주에 계속 사연시 고고라 고마워 시그러나 시그러나 말도 소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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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